안녕하세요 즐거웠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건축 생태현입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돌아올까요? Let's go! 어? 어디 찍고 있는거지? 어? 어? 어디 찍고 있는거야? 일단 진짜로 있을거야 어... 무당걸려 있는데부터 나비가 저기 움직일이네 움직이는 나비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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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고 있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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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뭐야? 사막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 우와 사막이도 진짜 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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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어? 멋있네요 오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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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수소건충 수소건충에 거의 뭐 대포 대표정주대는 장구앱 장구앱이에요 물자라 저쪽 뒤에 있죠? 생각보다 뭐 오자네? 물자라요 여기 있어요 얘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오 여기도 많이 쉬고 있어요 여기는 개아제비 저기 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오오오 안보려고 오오오 네 바로 이번에 이번에는 바로 물 물방계대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만나면 절대로 잡으면 안됩니다 여기 뒤쪽에도 두 마리 있어요 오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오 오 오 오 ittel 거기 갈게요 오오 우와 저녁으로 가ушка isen 가 diffic 드럽게 발거 뭐라고 손 씻고 싫어요 여기 보세요 진짜 투명인데 여기 안에 건물들이 있네요 오 장소풍뎅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살아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사마귀도 이렇게 있고 하늘 속 하늘 속 하늘 속도 있습니다 와 와 와 뭐를 사실 놀래 들어갈게요 네 불을 켤게요 어 이거 뭐지 이거 불을 넣어야 돼 이거 어 오 개미 귀신이 안에 있네요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여기는 자 오 톱사네요 어 이건 광사인데 어 이건 광사인데 그림은 광사고 톱사네 아니 이거 그림 그림은 광사고 이건 톱사네요 네 여기는 어 여기 좀 누르고 있어 주세요 어 여기는 직계 벌레 음 어 이럴만 보이는데 내 뒷부분을 여려하는 어 안 보이네요 좀 무서운데요 과연 정말이 어 안 보이네요 내가 와 있을리가 없죠 저 영상이 너무 잘 안 Timmy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많이 못 찍었으니까 오 로isen 수색 반숙 플레이 birth 13ount 때문에 오와 크죠? 이 정도 크기에는 자연선정에서 잡은것은 아닌것 같고 진짜 크다 와 여기는 뭐지 살아있는거 혹시 보호중이야 이거는 살아있는거 아니고 나 보호중이에요 여기다가도 살아있는거는 없나 응 와 여기는 두덤박이 사는 바래가 여기 있네요 한쌍이 있어요 한쌍이 있어요 두번째 집이요? 두번째 집이죠 와 이렇게 오 왔네요 라방같아요 포충막 이런것도 있어요 두번째 집 두번째 집 두번째 집 두번째 집 두번째 집 오 고맙게 두번째 집 요즈 요즉 요즈가 어디 건축만으로 두번째 집 두번째 집 잡을 수 있었죠? 어 높아져 못 보겠어? 응. 괜찮아요. 작은 것만 다 돼요. 이렇게 오! 두! 두! 오! 오! 진짜 크다. 이렇게 될거야. 여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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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사마귀도 꽤 커요. 사이즈 이거. 월금 타고. 오! 오! 이런 놀재맥과도 있고, 소금재개도 있고, 비아재비도 있고, 관세 논제, 비아재비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풀 잠들일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기적잡이? 그런 일일까? 이 애기는 수석은 줄까? 수석은 줄까? 딱정벌레모. 이거는 딱정벌레모. 오! 오! 잘한다. 잘한다. 펄레스. 그리고 여기는 나비같은, 날씨도 있는 날씨가 많고,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우와! 대박!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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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그렇죠. 우와! 저 사수 벌레 대박! 우와! 정수들이 하고 있어. 대박이다. 우와! 박아벌레 네! 우와! 꽃무쥐! 이렇게 점식으로 만들수록 더 예쁘잖아요. 우와! 비단벌레 대박! 밑에는 토요한테들이 있고 여기 비단벌레들이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언제 다 보았대 여기 다 비단벌레에요 비단벌레나 방아벌레국에 속하는 최고들이 많네요 우와 이거 봐봐 장수품데이 헤라큘레스 넷 충원장수품데이 악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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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사이즈 메테라스 왕장수품데이 헤라큘레스 오 우리나라 금형토종 장수품데이도 있네요 오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가 어디있지 자슴나 나비가 헷갈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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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힘들어 네 뭐가 있을까 오 오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안쏘이겠지 진짜 안쏘이겠지 진짜 안쏘이겠지 진짜 안쏘이겠지 엄마 다른 쪽에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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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누가 아니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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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안 기겁핀다고 야 야 야 야 야 안 나와 어 귀뚜라미래요 귀뚜라미 어 아 아 으 에 으 으 으 오오오오 오우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사랑해 신기하네 그 거기가 7번 아냐 저희가 근데 어떻게 삼치는데 이렇게 이어져 여긴 지나가고 있지 않아 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왜요?